세롬이 복화 3-6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롬 확인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rich r-i-c-h 오케이 계속해서 poor p-o-o-r tall t-e-l-l 이건 tell 말하다고 t-a-l-l 계속해서 short s-h-o-r-t 그렇죠 오케이 우리 갑니다 열심히 하셨구요 나머지도 계속 late l-a-t-e early early e-a-r-y y 네 이거는 or인데요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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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네 계속해서 weak w-e-a-k 잠깐만요 weak okay strong s-t-r-o-n-g okay 그래서 thick th ck okay 이건 스크 잖아 스크 스크 d h e c k 이건 색 이건 색쿠어 스피크 해야 될 거에요 이소리 아이가 내 줬습니다 thick 그래서 어 이거 모르겠어요 씜 아 16 그래서 뉴 뉴 n o w 이건 나우 지금 이구요 뭐 다하며 압니까 그래서 올 오 오 엘 디 k heavy heavy h e a v y 오케이 좋구요 라이트 라이트 i l g h t 이건 도대체 뭐야 라이트라면 라이트 e l le u e y u g h e b b e j l i t 라이트라면 라이트 오케이 그래서 라이트 뉴 핀 핏 윽 얼리 터 이런것들 이네요 문장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메육 e 어깨 자 잠깐만요 샤프 안걸려있나? 오케이 안걸려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그것은 무거운가요? Is it heavy? heavy의 뜻이 뭐예요? 무거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문장 만들기 위해서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써야 됩니까? 첫 번째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is it heavy 그것은 무겁다는 뭐예요? 그것은 무겁다 It is heavy It is heavy 그것은 무겁지 않다는 뭐예요? It is not heavy It is not heavy 이런 것들 전부 옛날에 그리고 묻고 싶을 땐 지금 있는 것처럼 Is it heavy? 하면 된다는 거 비동사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 쭉 했었습니다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들어야 되겠네요 Is it heavy? No it isn't It is light It is light Light 어떻게 썼더라 Light L I G H T 그렇죠 It's light No it isn't It's light 그래서 light하고 heavy의 관계는 어 heavy는 무거운이고 light는 가벼운이요 서로 반대말 관계를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전부 다 어떤 시고요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Is it light? Is it light? 오케이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Though it isn't It is heavy No it isn't It's heavy No it isn't It's heavy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weak? Are you weak? 오케이 Are you weak? Weak의 뜻은? 약한 오케이 그럼 Weak animal Weak animal 약한 동물 어떤 동물? 약한 동물 Weak 어떤 시죠 Are you weak? 그래서 비동사 R랑 같이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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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No I am not I am strong 오케이 No I am not 뒤에 생겼된 말 먼저 하면 No I am not weak 그쵸 No I am not weak I am strong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Weak하고 strong도 반대말이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I am strong I am strong I am strong 내가 강한가? 라고 묻고 싶으면 I am strong 나는 강하지 않다는 I am not strong I am not str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very strong I am very strong I am very str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두꺼운가요? Is it thick? Is it... 아이고 Is it thick? 어떻게 썼더라? T H I C K 그렇죠 이제 thick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No it is No it isn't Isn't 그것은 얇아요 It is... It is... 어... It is thin TH Uh... I 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늦었나요? Is it... Right? Is it... Uh... Let?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Late 아... 늦었나요? Is it late? Is it late?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이름니다 It is early It is early It is early 어떻게 썼더라 E A R Y Y 아아 E A R E R R E R R Early Late Late Early 반대말이구요 그 다음에 그는 부자인가요? Is he rich?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No he No He isn't 그는 가난해요 He is poor 그 다음에 그것은 새건가요? Is it new New 어떻게 썼더라 N E W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No it isn't 그것은 낡았어요 It is old It is old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B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말하는건 잘하는데 여전히 단어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가벼운 Light 새로운 New 얇은 Thin 두꺼운 Thick 일은 일찍 Early 킥은 Tall 됐습니까? Tall을 tell 했었고 Early에서 L 빼먹었었구요 Thick에서 I 빼먹었고 Thin은 소리가 생각 안났고 New는 Now 지금을 대신 얘기했구요 Light는 L과 I의 순서를 바꿨었습니다 다음번에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잘했어요 생일이 다시 컨셉 내눈 네 오늘부터 정확히 10일 뒤에 제 생일이에요 오 축하합니다 1 사과 2 또 2 2 감사합니다.